버핏도 주식을 산다 연말까지 25% 오를 것이다 참 조선일보 이런들 제복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버핏이 주식 사면 주식값이 오르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 정도로 방연정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 칼럼이 참 좋죠 그런데 제목은 편집자들이 올렸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실제 내용은 안에 나오는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리서치 헤드인 톰 리가 소비자 물가의 둔화로 인해서 연말에 s&p500이 지금보다 주가로 25% 오를 수 있다 했겠지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네요 대표적인 낙관 논자였던 jp모간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식투자의 비장 을 확대한 게 좋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방현철 기자가 글을 뭐 그래도 잘 했네요 이렇게 a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 b라는 의견은 현재의 계속해서 올라가는 랠리 이후에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에 s&p500 지수가 실적 위험으로 인해서 3000에서 3300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부정 논을 보신 분 외에 강한 낙관론을 펼치는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을 해놓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들은 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어제 참 중앙일보의 한 젊은 기자분이 이야기를 참 잘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 물가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이 또 있었을까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정책이 미국의 여러분들 물가지수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정책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정원석 s팀 기자가 참 정확한 이야기를 좀 했네요 시중 은행에 예금만 해도 5% 이자를 주는 시대가 다시 왔다 이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한 돈은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치솟는 금리 앞에서는 무력하다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야 머뭇거리면 안 되지만 조정때는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아직은 현금을 귀하게 여길 때다 제목이 주식과 현금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다 경기라도 좋을까 모를까 침체의 폭을 가념하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가 낙관론 보다 도 신중농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아주 잘 쓴 그런 정확한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가만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일종의 가설이니까 그 가설 가운데서도 중앙일보의 한 젊은 기자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야 머뭇거리면 안 되지만 조정 과정에서는 조바심 을 내면 안 되고 아직은 현금을 귀하게 여길 때이다 그렇게 이야기 책임은 각자같이지만 아주 정확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